몰아치는 꿈속으로 와 눈앞이 온종나로 덮인 채로 헤매게 될 환상 속으로 갈게요 시작! 초코! 소기! 자 땡! 다음 문제! 스파! 2위야! 뭐? 스파? 스파이야? 언니 너 다니는 스파 이름이야? 스파이야? 자 3번 갈게요 삼아! 삼아? 야옹! 동시에 말하지 않았어요 자 3번 호흡이 정말 안 맞아요 음악! 중심! 어떤 호흡이 정말 안 맞아요 다음은 김치! 국룩! 대츠! 뭐라고? 대츠! 대츠? 대츠! 너 나 나 나 나 나 나 아 이거 조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하면 대상하잖아 정답합니다 정말 편한 vá步 마요! 네 주! 네 주! 다음! 포토ine 탁컷 an flut 뭐? 뭐? rade 포토 между 포토매틱 포토메틱 아니에요 seasoning 포토 카드였어요 소흡이 정말 안 맞아요 구매 기작 스와 2스트 야 이거는!!!! 요!란! 벅석! 둘이 같이 얘기했어? 어! 원래 요란 요란인데 인정할게요. 요란 써서 그런 거지. 아까 사전에 둘이 맞으면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포토매직 맞아? 근데 매직...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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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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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타코! 야! 기! 트와! 이스! 나무! 아 뭐라고 하네요? 나무! 위! 키! 아! 나무들 못해 나무 위키래! 근데 둘이 나와 짱하미! 뭐야? 소리 쏟아졌네. 블루투스! 끊어냈잖아 너. 블루투스! 알겠어 인정할게. 블루클럽에서 머리 짱. 블루클럽. 블루클럽에서 머리 짱. 블루클럽에서 머리 짱. 블루클럽 아는 사람. 나! 나 모르는데 난무는 말이야! 이게 뭐야? 마트 사과에 하나씩은 있어. 우리 남자들 다 블루클럽에서 머리 짱. 보통 1층이 있지. 맞아. 뭔지 몰라 나는 뭐야 그게? 아 진짜? 진짜?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야 이발소. 그냥 프랜차이즈. 이발소. 프랜차이즈 미용실. 블루클럽. 뭐가 아니야. 아니라는데? 맞아 이발소야. 너 모르잖아. 나 모르잖아. 진짜? 진짜? 오오오오. 넌 블루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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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말에 맞춰서 얘기하면 안 믿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엄청 놀려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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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